드디어 세계인의 축제, 더 팩트 뮤직 어워즈가 펼쳐집니다. 더 팩트 뮤직 어워즈는 영어로 줄여서 TMA라고 합니다. 2022년 10월 8일 오후 6시 30분에 펼쳐지는 이번 행사는 3년 반 만에 대면으로 개최되는 글로벌 시상식입니다. 올림픽 체조경기장에서 펼쳐지는 TMA는 아티스트와 팬들의 축제 앞마당으로 아티스트는 빛나는 무대를, 팬들은 더욱 신이 나는 무대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시상식이니 뭔가 시상도 하는 분위기겠죠? 오늘은 영탁이 TMA 엔젤엔스타상을 받을 가능성에 대해 전해드리겠습니다. TMA에 참석만 해도 영광인 자리인데 상까지 받게 되면 기쁨은 두 배가 되겠지요? 바쁘시더라도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3년 반 만에 펼쳐지는 TMA 영탁이 3차 라인업으로 합류하며 이명웅, 김호중과 함께 트로트 가수들이 첫 등장으로 세계인들에게 새로운 K-POP 무대를 알릴 예정입니다. 그동안은 아이돌 위주의 무대가 대부분이었다면 이번만큼은 대한민국을 트로트 열풍으로 물들인 영탁이 2022 TMA와 첫 인연을 맺으며 화려한 무대를 선사할 것입니다. 이번 TMA에서는 어디서도 선보인 적 없는 록 장르의 퍼포먼스를 예고하며 팬들의 기대를 높이는 중입니다. 이번 TMA는 국내를 비롯해 일본, 대만, 태국, 필리핀 등 다수의 국가에서도 온라인 생중계를 확정지으며 전세계인에게 영탁의 명성을 알릴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영탁이 과연 TMA에서 시상하는 엔젤엔스타상을 받을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더팩트 뮤직어우즈에서는 팬앤스타 부문과 더팩트 뮤직어우즈 부문으로 나누어 시상을 합니다. 2022년 더팩트 뮤직어우즈에서는 엔젤엔스타상 부문이 새로 생겨났습니다. 엔젤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영탁입니다. 팬앤스타에서 영탁은 제5대 엔젤스타에 등극하며 선한 영향력 아티스트의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영탁은 지난 역대 최악의 강원도 산불로 피해를 입은 동해시 이재민들에게 보양식을 나눔하는 엔젤엔스타에서 1위를 차지하며 제5대 엔젤스타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더불어 영탁은 산불피해 구호성금 1억원을 적십자에게 기탁하며 통큰 기부를 한 선행의 가수입니다. 영탁은 그동안에도 엔젤엔스타를 통해 꾸준한 선한 영향력을 보여주며 인기를 과시하는 중입니다. 그렇다면 영탁이 엔젤엔스타상을 받을만한 필요충분 조건이 마련된 것입니다. 물론 이명훈과 김호중도 영탁과 함께 선행에 동참을 했습니다. 영탁은 소외계층 아동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며 2022년 9월 22일 나눔증서까지 받은 영탁엔젤입니다. 엔젤엔스타상은 2021년 12월부터 2022년 8월까지의 선행에 참여와 TMA에서 따지는 심사기준에 따라 선정됩니다. 제가 영탁이 엔젤엔스타상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하는 이유는 아티스트 총 3개 팀에게 시상을 한다는 점입니다. 위에서 영탁의 선한 영향력을 전해드린 바와 같이 무려 3개 팀에게 상을 시상하는데 설마 영탁에 빠질 수가 없습니다. 영탁이 TMA 라인업으로 선정된 것도 엔젤엔스타상을 수상을 하기 위해 3차 라인업으로 된 듯 생각합니다. 제가 예상한대로 영탁이 2022 TMA 엔젤엔스타상을 받는지는 2022년 10월 8일 오후 6시 30분에 펼쳐지는 더 팩트 뮤직 어워즈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영탁, 이명웅, 김호중, 트롯 3인방이 3개인의 무대에 함께 선다니 서로 든든한 지원군이 될 듯 생각합니다. 3분 모두 멋진 무대에 기대하겠습니다. 오늘은 2022 TMA에 영탁의 엔젤엔스타상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에 대해 전해드렸습니다. 제 예상대로 영탁엔젤이 엔젤엔스타상을 받길 기원합니다. 오늘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즐거운 소식 많이 가져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